일곱 번째 퀴즈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내 형제들 중에 한 명에게 2 다 2가 4인지 물어봤을 때 그가 N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가 2 다 2 4가 4인지 믿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이번에는 YES로 대답을 했어요. 그러면 그 친구는 누구냐는 거죠. 2 다 2를 4라고 대답한 친구는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대답했죠? NO라고 대답한 친구는 1 다시 1. 이 친구가 이 친구네요. B와 C입니다. 이 친구가 이 친구이고 다시 DO YOU BELIEVE 라고 했을 때 YES라고 대답한 친구. 이 둘 중에서 YES라고 대답한 친구는 누구죠? 이 친구네요. 알 수 있는다. 7번의 퀴즈는 B네요. 간단합니다.